이번엔 일본이네요 내일은 우리 4년 기념일이에요 너무 빠르잖아 기념비 어디에 계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되겠습니다 근처에서 밥 먹고, 호텔에서 가고 좋은 기념비입니다 근데 선물 받았잖아 아이고 귀여워 어디까지 가는거야? 여기에서 사진 찍었어요 여기에서 사진 찍었어요 2개? 2개 전부 전부 노란불이 나와야 안 열린거고 초록불이 나와야 안 열린거고 초록불이 나오면 열린거에요 희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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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뭐야? 뭐야? 아 뭐야? 안에서 상품이 희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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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근데 너무 너무 좋아 나 진짜 아쉬웠네 이런거 이거 뭔가 추억이잖아요 진짜 롯데 호텔에서 받았던 비키니크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이곳이 얼마나 좋을까 롯데 타워가 엄청 비해 소름돈 뭐야 서울르다 예 네 서울데스 원 shell 퓨尾 삐리비비비비비 희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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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아파 emerges 희토치 축하를 열어두 희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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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을 우리의 장골을 사는 것은 우리의 집에서 수월에 가고 우리 집에서 1번씩 가고 있었어 그때 여기가 왔어 나는 항상 여기가 왔어 내 집에서 돌아가고 있었어 나치카치이네 여기에서 보안을 샀어요 여기가 더 많아요 맞아 맞아 구리코 지금? 뭐? 구리코나 화장실에 가려는데요 이제 여기서 프러포즈가 시작됩니다 여기입니다 좋네 분위기 좋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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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도벤도 자기 장기 세우쿠가 더 기념해 뭘 있어? 목시 왜? 옆에 여행이 국세국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더 많이 기억하셨어요 가장 빨리 니왁자키가 있고 가고숨가 있고 스토옥가 있고 한국도 있고 1년짜리 2개의 이벤트 2개의 이벤트 2개의 호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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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대협에 여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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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기념이 왜 나는 왜 스테이크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10주년이라서 진행하는 스크래치 볶은 이벤트인데요 재미삼아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이벤트? 주낸 낙하 재밌겠다 뭐지? 투어 왜 이렇게 럭키가 어울려 1등은 요트 투어 요트 요트 2등은 요트 100 bathroom 요트 오늘 럭키로 특히 럭키가 좋아 저는 럭키로 전부 사용했는데 햇살이 좋아 오늘 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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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등 1등 아니 뭊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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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난 1등 안 먹어 4등 진짜 4등 1등 뭘 봐 오늘 뭘 봐 4등 진짜 대박 왜? 왜? 진짜 대박이야 왜? 진짜 억게 개같을까? 지구도 방문했어요 고객님 고객님 1등 어떻게 해야 돼요?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업체 측에 확인 한번 해보고 드릴게요 고객님 고객님 기초심이 어떻게 된다고? 어떻게 말해줄게 오늘 혹시 롯도 시켜봐요? 일본에서 2개가 2개가 됐으면 롯도 시켜봐요 근데 내일 내일 100% 사고가 안 돼 그리고 2명도 죽을까요? 확인해드렸고요 당일 사용만 가능하신데 오늘 사용을 안하시면 퇴근하시면 되시고요 오늘의 서류는 오늘의 서류는 오늘의 서류는 오늘의 서류를 아니면 오늘의 서류소스 혹시 다른 서류소스 사실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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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어봐요 저리 자미실 지금 앞에서 항공원에 잠실 한강권에 가보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오늘 렉키! 라고 생각했을때 혹시 구도쩌사는 나에게 내가 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만지면 좋은 일이 있어요 헐 만지고 싶어요 너무 길래요 하늘에 별 따기 별따기 기름이네 빗대 빗대 그레짱 코코넨 노릇다 코코넨 아로 아로네 대박 코코넨 거울 그거 기우지키대 자 하늘 가서 앉으실까요? 오! 오!怖이 식사를 같이 하셨나요? 네네 인테리어가 너무 오셔래 인테리어가 오셔되고 이런 느낌이네 리무진 크루징처럼 대박 우리 덕키다 우리 덕키지 나중에 비브도 예쁘게 써주시고 네네 리블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리뷰를 크루징으로 써줘 네 신호 여행 같아 저희 홍보 영상하고 안전화망 수치 뭐 길진 않거든요 이것만 좀 봐주시고요 안질리 안전하게 하십시오 네 기회 와 이런 텐트들아 진짜 기회 나 진짜 기회 호시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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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воскресg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이 여자친구를 왜 사랑하니?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니까 2017년 9월 27일 우리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었다 언어가 안 통하는 외국인이었지만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쿠리코와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2018년 9월 27일 쿠리코와 홍콩에서 만났다 한국과 일본 장거리관이로 인하며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한번의 만남이 정말 소중했다 조금씩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고 우린 서로에 대해 점점 알리겠다 내 여자친구가 외국 사람이라니 아세코의 모든 게 신기하게 사랑스러웠다 사무기업 스타일이라면 사나가도 벌떡 일어나요 2019년 9월 27일 쿠리코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했다 일본에서 같이 살게 된 우리는 소중한 추억들과 함께 점점 하나가 되어갔다 외국에서 살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옆에서 쿠리코가 모든 걸 도와줬다 어느 정도 나에게 쿠리코는 여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, 가족이 되어 있었다 2020년 9월 27일 쿠리코 타워에 놀러갔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다시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다 울산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다 울산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다 더 큰 일을 해야 했다 울산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한다고 매일방 걱정하며 우는 쿠리코에게 내가 할 수 있던 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. 안녕! 기적처럼 우린 다시 만났고 한국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봤다. 그리고 오늘 2021년 9월 17일 쿠리코에게 프로포즈를 했다. 그리고 오늘 오늘의 주인공 나는 나 걸어도 돼요? 네. 이쪽으로 올까? 아, 그리고요.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use인공 오늘의 주인공 네, 정말 아뽑 osi 여기 또 윤경식과 콘난이 아테션을 타면 스티커를 했다거나 하는 걸 좀 잘하고 보냈대고 났어요 진짜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니야 아테션이 아리야또지 이쪽으로 오세요 처음 보네 도대체 조금 긴장했어요 아테션이 도대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제 기회가 있었나? 어떻게? 아,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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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가 있어야 하는 기회가 있었나? 아, 저가? 응 기회가 있었나요? 저희도 기념비가 왔다구 축하했던 기념비와 결혼 기념비가 어느 나라가 便利잖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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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장 행복한 것 같다 이런 거를 다 끌고 드세요 여고소 여고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